평범하게 아 조용히 해 달걀 원피스 만들어볼게 귀엽지 만드는 모션밖에 안나왔는데 달걀 원피스 만들었어 입혀줘 LS 입어볼까 이거야 아 나 남자 캐릭터야 에? 남자였어? 눈만 초롱초롱 할 뿐이지 남자잖아 에잉 근데 여자 어디 봤나 응 엄마가 원피스 입으려면 여잔줄 좀 이쁘게 꾸미긴 했어 난줄 알았어 사실 보여줄건 사실 이거랑 뽀야미 너무 귀엽지 뽀야미한테 입힐걸 그랬나 뽀야미한테 줄 수 있으면 좋겠다 귀엽지 응 봐봐 이스턴 네요 하잖아 무할절이라고 응 이런게 없지 사실 제일 공들인건 쟤는 말 끝에 항상 뽀드득이야 애들마다 달라 아 어떤애는 이쪽이라고 하고 어떤애는 그래요 막 이런식으로 사실 제일 많이 꾸민것이 내가 물에 있는거 좋아해서 다 포코로 만들었어 벽을 다 음 이쁘지 시원하고 여기도 포포 음 어때 베네티아처럼 어 안잡았다 이거봐 용기있는자만 할수있는 남자소변기야 포코옆에 아니 그럼 여기서 저기로 해야돼 어허허헣 할수있으면 여기서 저렇게 저기로 맞춰야돼 못하겠지 음 이거봐 보라색풀 대박 이쁘지 친구가 보내줬어 음 이 요리 어때 내 피크닉공예 피크닉 장소야 음 응 짱 이쁘지? 응 이렇게 앉아서 보면 이렇게 하늘을 보여 어때? 하늘은 그 장도 보여 아 이렇게 이렇게 슉 대박 이쁘지? 모르겠다 아 뭘 몰라 얼마나 봐봐 저 알록달록한 라디오 알록달록? 응 알록달록? 어린이집 같아 아 이쁘잖아 안 이뻐 내 최고 센스 다 발휘한 건데 응 어때? 응 그래? 왜 이렇게 맘에 안들어 하실까 봐봐 이런 피크닉 장소 언덕 위에 응 여기 조명도 있어 모노륨 깔아 놓은 것 같아 응? 옛날 모노륨 모노륨이 뭐야 옛날 장판 아 이거 25년 전 장판 30년 전 장판 이거? 응 바닥 이거 피크닉 피크닉야 봐봐 감자튀김 음료수 이런 거 있어 피크닉 세트야 잘 봐봐 응 안 그래 보여? 응 확대해보자 응 피크닉도 있네 피크닉 일본 게임이라 스시가 있어 그치? 응 봐봐 티 세트랑 오렌지 주스 그리고 샌드위치 무슨 경단 꿀떡같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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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감자튀김 응 밤에 안들어? 아니 배불러 뭐해 부를 거 어쩌고 뭔 상관인데 ㅋㅋㅋㅋㅋ 그치? 그치? 그치?